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두렵죠? 쭉 봐보니까 제가 계속 2-3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회수를 재회수라 재회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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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계속 윗등이 된것을 계속 패턴을 보고 있는데요 음 3-3-3-5 3-3-3-5 3-3-3-5 3-3-3-5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3-3-3-5 3-3-3-5 3-3-3-5 3-3-3-5 3-3-3-5 2-8 2-3-3-5 4-1 제가 연구한거만 제가 공부한거만 공부를 계속 한건데 일단은 결론은 3-3-3-5는 나왔거든요 나왔고 3-3-4-5 3-1-3-5일간 3-1일간 패턴을 보니까 음 3-3-5 3-3-5 3-3-5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계속 보면 보이더라구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음 여기있죠 33 연속 연속으로 이렇게 34-35가 나올 수 또 나올까 36-35가 그잖아요 여러분도 그잖아요 여 34-35가 저는 이게 한번 생각해볼까 연속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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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213위가 1등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1일 숫자가 안 나왔어요 10자리가 안 나왔잖아 여기 14, 14, 14, 21 여기는 이제 패턴이 이상이네요. 4가 딱 나왔네요. 1, 1 나오고.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안나왔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안나왔고 최근에 보면 40대가 나왔잖아요. 40번대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3개 나왔고. 3개 나왔고.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30번대가 3번 나왔잖아요. 30번대는 이번에는 제외하면 좋지 않을까. 725에는 30번대를 제외하고 제외하고 40번대로 제외할겁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. 그래서 1번대, 1번대도 아니고 10번대, 20번대가 나오지 않을까. 10번대, 20번대 딱 봐보십시오. 여러분들. 계속 집중해서 보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. 이제 이게 뭐 확실한건 아니에요. 확실한건 아닌데. 계속 보면은요. 계속 보고 있으면 딱 보이더라구 숫자가. 여기 보십시오. 이게 이제 이렇게 44, 11 이렇게 나왔잖아요. 근데 여기 보면은 40번대 나왔잖아요. 그럼 안 나왔고. 30번대가 나왔잖아요. 이거 참 이건 뭔 30번대가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3일 연속에 30, 39에 나왔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그 30번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이번에 나올 수 있는데 최근 3일간 3일간의 패턴을 보면 시부자리 20번대, 20번대, 20번대는 꼭 나온다. 20번대는 꼭 나온다. 그래서 3월 30일에 제외하고 30번대는 안 나올 수도 있다. 40번대는 안 나올 수도 있다. 10번대, 20번대가 가장 유력하다. 고민해볼 만하다.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. 댓글 알려주세요. 여러분도 제 의견은 아니. 이제 무조건 제가 틀릴 수도 있죠. 당연히. 뭐 다 맞추는 거 아니니까. 그죠? 또 패턴이 보면은 그죠? 4번, 1번, 44 나왔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뭐 2, 2, 2 나올 수 있어요. 2, 2, 2, 2 나올 수 있죠? 그죠? 여기 아래 같이 44, 11, 앞에 숫자 2, 2 나올 수 있고 2. 그 다음에 뭐 딴 거 나오고 8 나올 수 있고. 그죠? 여기 10이 나올 수 있죠? 일단은 중요한 것은 호작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고. 그죠? 30번대 제외하고 40번대 제외하고 호작 10번대 20번대. 10번대 20번대. 그러니까 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43입니다. 43, 43. 43. 30... 30번대 미친 거 같아요. 진짜 30번대가. 그죠? 12, 14, 22, 30. 아무튼 계속 보면 머리 아프니까 또 계속 한번 봐 볼게요. 아무튼 또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